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그의 토전이 송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셀라. 아멘. 오늘은 고라자손의 신앙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회복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삶에 낭만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시온이란 말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은요.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시온의 기초를 놓으신 것을 믿었는데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왜 이 시온이 중요하냐.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사모한 것이죠.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 성전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특별한 예로 이 다니엘은요. 이방 발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항상 시온을 삼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죠.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온은 그리스오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온이란 말은 지상교회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고라자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라자손의 신앙입니다. 시편 87편 오늘 본문 말씀 표제에 보면요.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고라자손들이 지은 시가 12편 신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고라자손은요. 민숙이 성경을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자손들을 심판하셨어요. 땅이 갈라져서 백성들을 매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지도자 모세를 반역한 결과 심판을 받은 그런 백성의 표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나 또 10편에 나오는 이 고라자손들의 시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이 고라자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스르면서 큰 심판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응답과 복을 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라자손의 후손들은요. 선조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10편 42편 말씀입니다. 42편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 후손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할 때도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사오며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가 믿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고라자손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이이다. 아멘 고라자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모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에게 있어서요 신의 물은 마시면 좋고 마시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물이 아니었어요. 이 사슴에게 있어서 이 신의 물은 곧 생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하나님을 삼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이것은 곧 생명이에요. 고라자손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했습니다. 이 새벽이 바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42편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반복된 말씀이 43편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자손은 영혼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회복했지만 아직도 삶이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상태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요 불안하거나 또 두려움 가운데 쌓일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평기자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귀한 성도들도 이 고라 자손들처럼요 문제와 사건은 계속해서 거듭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나올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참된 도우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국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요. 그리스 안에서 오늘도 참된 승리를 누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라 자손의 찬양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렇듯 선조들의 잘못을 되새겨보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다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섰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편 8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그의 토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희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여기 성산 시온은 영광의 왕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도요. 교회가 그리스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영광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삼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세요. 그래서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원히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서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심령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전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전과 함께하시는가 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십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나는 라흑과 베벨루니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담 말하리라 보라 불레색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조들과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왁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살려야 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이 아시는 자 중에 라흑과 바벨론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레색과 두루와 구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 또 불레색 구스 두루 이런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들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나라들에게도 생명 살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대상은 모든 나라의 민족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보금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가 교회의 이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시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을 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열방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보금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또 가문을 살려야 돼요. 민족을 살려야 되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아직도 가문이 보금화되지 않는 우리 가정 또 가문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보금이 전달이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먼저 보금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이 보니까 노래하는 자와 띵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소입니다. 예수 그리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그리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도 또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견을 중심하고 예수 그리소 안에서 참된 구원과 또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시원성과 같은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질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여정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이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둔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남은 우리의 모든 일생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신분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보금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수도 안에서 영적인 누림이 되면 이제부터는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설 연휴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의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정 가지고 이번 설 연휴가 살리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멸문 가정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고라 자손들이었지만 후대들이 참된 온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라 자손의 신앙과 찬양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